드디어 심판을 완성하는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요한계시록 별거 아니네요라는 대답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요한계시록 특강한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 안에는 무슨 희한한 비밀들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나름대로 전문용어로 다마수가 차서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안목과 지혜로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그 내용들은 처음으로 듣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도 알고 있어 하는 생각으로 여러 희한한 해석들에게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심판을 완성한다는 데 방점을 찍습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이제 공부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탄의 하수들과 사탄의 변신인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만몬신을 섬기는 뭐니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표식을 말합니다 이 종기재앙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때 종종 사용하셨던 그런 방법입니다 출애급 당시 이집트에 내려졌던 여섯 번째 재앙도 종기재앙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빼앗고 모욕한 블레셋의 다섯 국가에 내려졌던 재앙도 종기재앙이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살면서도 여러 가지 각종 피부질환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재앙들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기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존중하지 않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그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피조물들 우리들에게 잘 돌보라고 맡기신 그러한 피조물들을 잘 돌봐야 할 책임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지구의 모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검붉어졌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어서 떠올랐습니다 여름이면 그 지독한 폭염 때문에 가두리 양식장에서 키우던 불고기들이 허연 배를 드러내고 떠오르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들은 자주 봤습니다 그 광경들도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핏빛 바다에 그 엄청난 생물들이 떠올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바다에도 여름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적조현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온 세계의 바다를 뒤덮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일곱 봉인 재앙에서는 지구의 4분의 1이 일곱 나팔 재앙에서는 지구의 3분의 1이 피해를 보았는데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 지구 전체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재앙은 심판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완성에는 무슨 뜻이 있냐 그러면 나쁜 것들은 패하고 새로운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은 하나같이 작고 어리고 보잘것 없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서 갈파하였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여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대원칙입니다 우리들은 작고 여리고 보잘것 없고 어리석은 그러한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그 엄청난 수의 모든 피조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여부에 피조물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피조물들이란 단순히 자연 세계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 돌보라고 맡겨진 피조물들은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고 내 이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엉망진창이고 실패했다고 하면 그 부모가 이룩한 그 영광들은 다 무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올바로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올바로 제대로 설 때 비록 우리 부모들이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깨에 힘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올바로 쓴다는 것은 그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제프리롱의 죽음 그 이후라는 그 책에 나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밝은 빛 앞에 섰던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는데 나와 하나님과 온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내리는 그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탄원, 신원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느 때까지 이것을 두고만 보시렵니까?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향유합니다 오늘 부른 송가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주님만을 사랑할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우리들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포로부터의 자유도 가장 큰 것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내가 알고 행할 때에 하나님 자녀들은 영광의 자유를 향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탐욕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내게 맡겨진 존재들을 내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돌보기 시작한다는 것 그러한 것들이 쫙 모여서 온 세계를 깨끗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결심했다고 하는 방송에서의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보이는 쓰레기를 죽겠다는 결심 그런데 무려 1년 동안이나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도 갑질을 하지 않겠다 식당에 가서도 누구에게도 하는 그러한 결심들이 온 세상 나의 작은 결심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냐 하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여파를 끼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겨준 그러한 영혼 피조물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 그러면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영광의 자유를 향유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우리 자녀들이 먼저 그렇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이렌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다시 내 삶의 자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음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그 물들이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물을 관장하는 천사가 외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피의 재앙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자 나일강이 핏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물은 모든 인간의 생명줄입니다 음식이 없어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들의 근원을 피로 바꾸셔서 마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왁께서 예루살랑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노들이라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돈에 의지하는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가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까지 나아가서는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메시지를 내려보냅니다 너희들이 작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시시한 존재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다 그러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므로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 메시지를 받아낼 내 영적 안테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메시지를 알아듣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존재 근거로 삼는 것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무슨 방언하고 희한한 능력이 생기고 막 그런 건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 성령의 메시지를 드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의 뜻을 올바로 받아 사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 자녀들은 모두 재앙과 심판에서 면제됩니다 물론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 중에서 죽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너머에 나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를 반갑게 마시하실 줄을 알기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모든 역경과 맞섭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나아가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죠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더 조인트 에어스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조인트 에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자, 제가 부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에게 각각 100억 원씩 나눠줬어요 유산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각각 100억 원을 받아서 각자 나름대로 사는데 아니다 조인트 에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심각해집니다 200억의 재산을 큰형이 다 말아먹었습니다 동생이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조인트 에어임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더욱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400억을 벌어냈다고 했습니다 그 말썽쟁이 형이 한테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조인트 에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개념의 조인트 에어 하면 형과 함께 자기가 벌어들인 돈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조인트 에어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부활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조인트 에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예수님께서 함께 와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 주시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그러한 처사가 의롭고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최대 관심사는 파괴에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자리는 무뼈류에 높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겨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의 자녀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그저 자기 이득 자기 자리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내가 돌봐야 하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사탄이 여기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나를 통하여 창조해 나가고 계시고 사탄은 거짓으로 나를 통하여 파괴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고 있느냐 그것이 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삶과 나아가서는 온 우주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창조해 나가라 절대로 사탄에게 휘둘리지 말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립니다 왜요?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 하수들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가해에 대해서 절대로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견디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용서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복수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옵니다 억울해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왼수가 되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하여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않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미움과 원안과 복수심은 두 개의 무덤을 만듭니다 원안을 품은 내가 먼저 그 무덤에 갇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두운 데에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둘째, 그래서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복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어기시고 용서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복수하시고 내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로 맡은 일을 행할 때 나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끝없이 흘려보내시는 그 많은 맑은 생명수를 만끽하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고 내가 누리고 베풀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을 쏟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사람들은 그 불에 태워졌습니다 우리들이 자연을 보호하지 않자 어떻게 돼요? 이상기온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 태양이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회개는커녕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더욱 비방하였습니다 짐승의 표,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잘 살도록 주신 에너지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그 태양을 더 많이 갖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며 서로를 죽여버립니다 영토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도 없이 진행하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곡물들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갔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였고 그 넓은 땅을 소유한 사람은 황제, 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만먼신을 숭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들은 한결같이 태양의 아들을 자처하고 있고 일본은 아예 태양 하나를 국기에 떵하니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태양 숭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곧 만먼신을 얘기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에이렌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 건강, 가정의 행복, 목사에게는 목해 성공 그것이 가장 큰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게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악마적인 힘으로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짐승의 보좌에 직접 쏟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출애급 당시 이집트 파라오의 장자를 치신 것과 같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파라오의 장자는 뭐예요? 차기 파라오, 승계자입니다 그 장자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 파라오의 보호자에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그 나라 전체가 어두워지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파서 아우송을 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자신의 혀까지 깨물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방은 더욱더욱 높아지고 커졌습니다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 재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고 다음에는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는 물론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통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면 그동안의 관례로 보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재앙을 묘사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비방만 커졌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사탄에게로 가서 짐승의 표를 받고 만문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알고 보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지난 어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두 사람이나 교회나 기독교나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어마어마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독교가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고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그 선동에 서야 할 것입니다 고통을 당합니까?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어려움을 겪습니까? 광야와 지성선은 동이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고 풀려나왔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두 종족 간의 롯과 아브라함 간의 분쟁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래서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동하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으로 가리라 그래서 롯이 선택권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집트 땅처럼 아름답고 푸르른 곳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가축들을 키우는 적당한 곳이었어요 거기를 택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소동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언제든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살아내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은 동이어가 되었습니다 만몬신을 섬길 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것을 할 때 언제나 돈이 있는 곳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롯은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되죠 롯의 가족이 이렇게 몰락당하고 그 마누라는 소공기둥이 되고 나중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면 두 딸이 아버지 술 취하게 해서 동침한 다음에 자손을 낳고 그것이 애돔죽소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범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은 만몬신을 쫓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처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고 흐트러진 나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고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건강 조심? 아니요 회계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올바로 사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재앙에서까지 기회를 주심에도 사람들의 무지한 고집은 가공할 만합니다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통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50여 페이지에 걸쳐서 한 가지 생각에 빠진 사람들을 광인 미치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책이 있는데 거기 50여 페이지에 대해선 미치광이 그런데 사람들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그 생각에는 개인적인 망상이나 논리정련한 이론이나 사상이나 인연 모두가 포함되는데 히틀러의 사상에 몰입하였던 나치 독일은 그 나라 전체가 미치광이가 되었죠 그런데 그 미치광이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선봉이 뭐냐 그러면 종교적인 집착이라고 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집착 종교는 자신이 신봉하는 신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도 잘못 믿으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3분의 2가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되어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그런 매도 불구하고 신중해신 여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는 착각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절대적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중세 교회는 전 세계를 천년 동안 암흑으로 몰아넣는 종교적인 미치광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종교적인 오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허점투성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가장 사탄적인 부패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그를 구세주인양 맹종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신의 옛 생각, 자신의 옛 신념을 죽일 때만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현재 어떤 생각이 갇혀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예수님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쉬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도 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것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때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나중에는 그것이 번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건으로 일어나기보다는 내 마음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 때는 어떻게 돼요? 조르거나 떼쓰거나 부르짖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조용히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유일한 내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과 일치시킬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천사가 나타나 대접을 쏟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에다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거 과연 무슨 뜻일까 이걸 갖고 이단들은 별의별 얘기를 다 갖다 붙입니다 왜 유브라데 강에다가 대접을 쏟은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묵시문학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임진강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북한과의 경계죠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브라데 강 동쪽에 위치한 유목민족인 파르타인의 침입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사납고 용맹한 부족이었는데 여기에 네로의 부활신앙과 접합되어서 사람들의 내리에는 그들의 침공이 곧 로마 제국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살했던 네로가 부활하여서 파르타인들을 이끌고 로마로 침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영원 파멸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탄을 일시에 괴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세력을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그죠? 한 곳에 모아야죠 동방의 왕이란 곧 악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동방의 왕 동방 얘기만 나오면 이단들은 동방의 횃불이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꼭 교주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동방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길을 내신 것입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전투, 암하겟돈 전투 그것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며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자신들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시무시하다는 암하겟돈 전쟁 문학 작품에서도 영화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암하겟돈 전쟁을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전쟁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 암하겟돈을 앞두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마음을 가다듬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대장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오늘 주본 밑면에 나온 거 읽어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천천히 걷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돈을 떼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다 좋은 스승이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차근차근 살아갈 때 그것이 최고의 인성이 된다는 것 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은 10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올바른 제대로 된 풍성한 삶입니다 대장 대신 예수를 잘 따라가셔서 마지막 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발걸음이 천상에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비밀들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만몬신에게 노란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천히 걸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복된 것으로 향유하며 백배의 결실을 맺어 끝도 없이 베풀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